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지금 12시 53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HLB 종목 오후에 좀 가져왔습니다. 이 험난한 시장에서 저는 선배님들이 항상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필 승희입니다. HLB, 어제 우리 일단 제가 영상 드렸던 대로 시간에서 하한가 거래되면서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10.91% 허락한 7만 2천 8백원의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이미 일단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부분이 되려 어제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저희는 허가 취소가 아닙니다. 불안해하실 건 없어요. 기간이 좀 길어진 부분인데 이 기간이 길어진 거에서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일단은 지금 이 떨어진 부분에서 부안 회동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외인이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없었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시간의 거래에서 400만 주 정도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외인들이 개미들을 털고 이 부분 통해서 기회를 잡고 이쪽 세력들이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의 물량을 아삭하려는 그런 개미 털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서도 물론 물량들은 출해되고 있지만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선배님들은 단 한 주도 뺏기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외인들 세력들의 강력한 메시세들이 들어오고 있죠.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아니면 허가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회로 다가올다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드릴 거고요. 아울러 세력 외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유튜버입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듯이 저도 선배님 통해서 같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좋아요. 핸드폰에서 엄지손가락 한번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세 가지 선물 준비했고요. 분명히 선배님의 도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 말미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영상 속에서 제가 72,500원, 72,800원까지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맞춰서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일단은 제가 어제 단위 차트 선상 그리고 세력 차트 보여드렸을 때 이 부분까지 예를 들어 눌러줬을 때 개미들 물량이 분명히 출애가 될 거다. 그렇다면 이걸 노리고 세력들은 드려 세력들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 영상을 보신 선배님들 무조건 홀딩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이 입장에서 어차피 예전에 우리 5월달 즉 FDA 보호를 떨어졌을 때 기억하시죠? 이때도 사실 더 암담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가 영상 속에서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항서제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임상시험하는 이 결과가 제대로 오질 못해서 FDA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호를 떨어뜨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바닥에서 어땠습니까? 세력들 엄청난 매집세 발휘했고요. 실제 4만 원 이하에서 들어갔던 부분들이 8만 원, 9만 원까지, 120, 30%까지 상승했어도 세력들은 1차 단기 세력들을 제외한 중소 큰 세력들은 이탈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7만 3천 원짜리에서 세력들이 이탈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들 평균가를 때려봐도 이 이상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근데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더 우리 저점에서 계속 지속적인 내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선배님한테 7만 2천 원, 8백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절대 팔지 마시고 우리 되려 이 생각하면서 기회의 장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끊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HLB가 베리스모에 투자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FDA가 지금 조금 더 뭐야, C2로 나오면서 조금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왜 이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지를 이면을 보면 우리가 아, 지금 물러설 때가 아니구라는 것 대력 기회다라는 것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해당 기사를 보면요. 베리스모 투자할 때 이례적으로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랑 건설사 다월 E&C 등이 지분을 보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조용준 대표가 누굽니까?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로서 HLB 진양곤 회장이랑 끊임없이 M&A를 할 때마다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베리스모를 투자할 때도요. 진양곤 회장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우리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가 금융인이지 않습니까? 이 금융인으로서 또 투자를 이끌면서 또 지원 사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 잘 살펴보면 베리스모의 특이한 부분이 있죠. 동구바이오제약의 별도 지분과 또 이 다월 E&C 지분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조용준 대표는 따로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용함 부분 관련해서 신약에 대한 본인도 지금 제약과회사 대표는 맞지 않습니까? 신약에 대한 이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함께 했다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같이 투자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용준 대표가 이 큰 돈들을 투자하면서 바보였을까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FDA의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지 아니 내 돈 뻔하게 해서 종이쪼각처럼 날릴 자금인데 이걸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또 본인 자금까지 회사 자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 자금까지 투자했다? 이거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FDA는 통과할 걸 알면서 그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 한번 기억하시죠? HLB 판화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HLB가 어떤 기업이에요? 진양군 회장이 지금 이제 26개 계열사를 보유한 초거대 기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모든 계열사들을 다 이 M&A로 사실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진양군 회장 측이라든지 HLB 또 동구바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측에서 FDA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다면 지금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뉴로토브 인수하고 베리스모 인수하고 지금 또 세 번째 지금 HLB 판화진에서 세 번째 인수 M&A를 하려고 또 총알을 지금 모았습니다. 이 당시 기사가 6월 초반이니까 1,000억 이상을 모아서 지금 거의 1,500억 이상 가까이로 준비했을 겁니다. 제가 부분 말씀드렸죠. 이런 강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지금 HLB는 무엇을 꿈꿀 것이다? 글로벌 탑 100으로 올라가기엔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제 CDMO 즉 의약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열사로 편입할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유한양행도 FDA 통과하고 유한화학이 지금 CDMO 기업이지 않습니까? 즉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갖췄고요. 한미 사이언스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미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글로벌 CDMO 어떻게 했습니까? M&A 하면서 대형 글로벌 제약서를 올려가기 위해서 컨텐 준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HLB도 이런 자금들 마련해서 또 한 번의 M&A를 단행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FDA 이거 걱정됐다면 움직였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도 이런 이면의 핵심 전략들을 파악하신다면 사실 이런 지점 차라리 월요일날 한 번 더 눌림 준다면 저는 제가 어저께 미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외인들은 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속해서 기관까지 사는 이런 그림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먼저 보이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선배님들 영상 끊지 마시고 1분만 더 투자해주세요. 일단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5월달에 두 번의 한가가 나오면서 엄청난 매집 세력들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이탈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가 충원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개파락하고 만약에 월요장에서 한 번 더 개파락을 한다면 평균 단가가 여기까지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1차 매수했던 시기에 평균 단가가 비슷하게 되겠죠. 아마 세력들 외인들은 이 부분부터 풀매수 들어갈 겁니다. 선배님들도 강인하게 버텨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HTMS의 단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HTMS 지금 선배님들 보시는 단말기라든지 또 증권 계좌들이 있으시죠. 이게 토탈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전체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발 매매 동향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지금 오전에 외국인들이 429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오로지 매수만 했을 것이냐. 아니죠. 제가 방금 1835창 보여드리면서 일부 매도로 돌아선 거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좋지만 산술적인 즉 외국인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A가 600억을 사들였고요. 외국인 B가 200억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인 400억만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프로그램 매매나 프로그램 동향 보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나요? 어디 지점에서 또는 어느 업체에서 들어오는지 화학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자꾸 제가 더블 더블 말씀을 드리냐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을 바닥부터 오랜 몇 년씩 걸리면서 십수년 전간 투자하면서 장기간 보유하는 업체라면 B라는 업체는 당장이라도 물량들을 털어내는 단기 단타 조직으로서 언제든지 물량을 추리하면서 일단 주가를 출렁일 수 있다. 그럼 얘네가 나왔고 얘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괜찮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이거 지금부터 하시고요 안 하시고 이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HLB가 다시 외국인 터닝할 때 알아챌 수가 있다. 이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요. 모건스탠리 선행매매 기사 제가 중요해서 몇 번씩 보여드리는 게요.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니스 주식 100만주 이상을 체결했죠. 1000억이 넘는 돈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에 이틀이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보고서 내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뒤흔들면서 대형주부터 어떻게 소형주까지 해서 반도체 섹터에 시청 수조원을 날리는 참혹한 결과를 이뤘죠. 하지만 어떻게 HTMS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게 맹점이 돼서 선배님들 지금 불안에서 빼신 분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일부대 비중 중에 조금씩은 빼신 부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외인들은 어떻게 참고 물량도 확인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버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선배님들 이렇게 제가 보셨란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작전 보좌관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님들 승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보좌할 겁니다. 내가 참고 물량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있습니다. 필승 이기자 방이라고요. 이거 군 전후방 아닙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 방이고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HLB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실시간 참고 물량 즉 주가를 아래 위로 뒤흔드는 참고 물량 제가 다 확인해서 선배님들께 제가 다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서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손실 보시거나 이탈하지 마셔라. 왜 외인들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탈하지 마시고 선배님들 확신 가지신 데 도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 드렸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HLB 앞으로 파나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랑 일막생 통하겠죠. 무엇이냐? 선배님 HLB에 몰빵하셨습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비중에 많게는 30%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40% 있으실 거고 20% 있으실 거고 몰빵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HLB가 이런 저점에 만약 선배님 만약에 우리가 선배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5월달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분명 선배님들 로또처럼 생각하셔서 많은 금액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그러지 못하시는 게 이미 다른 종목 통해서 또는 HLB 고점에 물리셔서 자금이 묶여계시거나 옴짝탈자 못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못 빼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강과했어요. 그래서 핵심 전략들만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에 제 영상 보시는 분께 이 선배님께는 허락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김땡선 선배님 내가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김땡선 선배님께 제가 눌림목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시켜드렸는데 잡지를 못한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 들어보니 계좌에 돈이 묶여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계좌처럼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20개가 넘죠. 근데 이게 사실 두 페이지짜리입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다른 증권 계좌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속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손실 중이더라. 그러다 보니 LG 앤솔 같은 것도 보면 4천만 원 이상이 물려계시고요. SK이노베이션에 5200 가까이 물려계십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0%인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에코 프로 큰 돈 들어가야죠. 4700 그러니까 5천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50% 마이너스. 자 이 서비스님 거 제가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돈이 있어도 잘 움직이지 못하시겠구나.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도 7, 8, 9 10월달 지금까지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단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종목 수익 난 거 있다고 치더라도 기회비용들이 많이 죽었더라. 그러면 아 시간 있을 때 내 계좌부터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님 거 제가 이때 28개, 30개 거의 뭐 주말 동안 뭐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이 뭐예요. 좀 더 걸렸지만 다 분석해서 일단 결과 측은 드렸어요. 그런데 자 엘제 엔회솔루션 지금 현재가 보면 37만 3천원이죠. 지금 40만원 넘어서 있죠. 자 2, 3개월 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평균 단가를 40만원대로 낮추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1,200만원에 대한 손실금액을 어떻게 이 선배님이 포기하셨냐 못하시더라고요. 결과적은 다른데 수익을 내서 결과는 빼긴 했는데 그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난 1,200 수익이 아니라 4천만원을 번 거다. 즉 기회비용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핵심 전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 이제 12월달이 다가오고 있죠. 12월달 산타렐리부터 1월 이펙트 또 증권산들 쇼커버링 들어오느라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상당히 많습니다. 11월달 초고속 열차 테마도 크게 늘어올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계좌는 한번 점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두 가지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자 내 계좌가 만약 멈춰져 있다면 보통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써보지도 못한 돈은 아깝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두고 있다네. 이런 질문을 진짜 이런 답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금액들이 남아있습니다. 꽤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함께 상담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제가 뭐 상담하겠다는 건 아니라 이 분석 통해서 만약 손실 금액이 얼마 안된다면 편입 즉 산입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되겠다는 종목들은 다른 데서 수익을 내서 메꿔서라도 그 기회비용을 빼오던가 방법을 먼저 찾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또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살릴 수 있습니다. 희망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서 희망 플러스 종목명을 꼭 주십시오. 종목명 평단 아니면 정말 저 선배님처럼 제가 그 계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계좌 지워도 되니까 캡처해서 20개든 30개든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주말 동안 열심히 분석해서 선배님도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 역시 선배님들과 함께 이거 한번 살려내면서 이거를 기회에 기회에 다시 희망의 장으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이 두 번째보다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돈을 손절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제가 제 영상에서 대봉 LS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 자 대봉은 사실 운이 좋았죠. 그 다음날 상하가 가는 바람에 24% 이상 단기 수익을 들였지만 자 내가 여기에서가 확실성을 가지고 뭐 단타로 추는데 1억씩 들어갈 거예요. 5천씩 들어가실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 봐야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셔서 20만원 30만원 벌고 나오다 보니 손실 종목을 나오기에는 손실액이 모자랄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냐 제가 여기서 고작안으로서 보탬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확실한 히든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D-31일 남아 있는 차원에서 저는 선배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선배님들 손실 계좌를 복구하려면 큰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무료로 제가 선배님들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희망을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일단 헤리스 부통령 정책 테마를 갖고 왔어요. 자 왜 정책 테마냐 지금 이미 인맥주 늦었어요. 인맥주는 이미 올랐다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애니능률은 정책주였죠. 이거 3천원 했던 주가가 3만원 넘게 갔거든요. 자 10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후반까지도 하지만 그 덕성이라고요. 서울대 법대 동문 덕성이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맥주였어요. 이거 가 6천원인가 맞을 겁니다. 6천원까지 하다가 3만 2천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5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앞섬에서 수익 다 올라오고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빠졌다. 그래서 정책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뭐 예전에 이명박자 전 대통령 때 대우나 수혜주 그게 좀 유명했었죠. 이와 공영도 1600% 수익을 썼습니다. 이게 뒷섬에 발휘하면서 사실 희망을 줬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빼면 저는 선배님들께 큰 수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0. 매도 전력만 김대희가 제대로 보좌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죠.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 수익 내도 최소한 300에서 500%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은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세력이 1차 매집한 건 끝났고요. 1차 파동 나와서 눌림 먹추고 2차 파동 나고 직전에 2차 풀매수 진행 중인 종목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력지라고 해도 저는 이 종목을 대선이라는 큰 테마가 아닌 걸 그냥 이걸 빼고라도 70에서 80% 올릴 수 있어야 되는 종목이 크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일단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도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즉 유행을 길게 하는 종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섹터죠. 시장 흐름에 현재 어떻습니까? 맞죠. 두 번째 이 대선을 빼고 이 회사의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S급 그래야 70, 80%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리튬 배터리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화재 사고 때문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요즘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도 터닝하고 있죠.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100조짜리가 벤치랑 계약 공시 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터닝했죠. 하지만 이 무거운 종목이 그냥 터닝은 못합니다. 벤치 하나 때문에요? 아니요. 대선 정책주인 ESS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터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리튬 배터리 안 만들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얘도 지금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형 전기차 있죠. 리튬 배터리 가는 소형 전기차. 지금 북미 시장 어떻습니까? 매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 유럽 시장들 너무너무 좋죠. 인도네시아 시장 현대차가 어렵게 뚫어낸 게 바로 이 소형 전기차입니다. 일본 애들이 쫙 깔고 있었거든요. 하이브리드 칼을요. 그러면 예 어떻게 단점도 극복해야겠죠. 일단 장점은 살리고 전고체보다 320배가 저렴하잖아요. 원자재가 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미 기술 상용화에서요 납품을 하고 있고요.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 캐즈면상으로 늘려진 이 6천억 매출의 첫 수혜를 가져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장 독과 재민들도 주변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현재로서는 이 회사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170억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매출에 대한 근거만 있다면 이 홀로 슈팅에도 7,80%다. LG, SK, 삼성 글로벌 배터리 삼성 이미 계약 완료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테마가 묶였을 때 저는 최저 350에서 53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선배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식에 물려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 기회로 손실률 크게 회복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많이 보셔서 더 큰 금액을 우리 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이번에 기회 잡으셔서 수익금도 많이 올라가시고 계좌도 다시 찾아오시면서 선배님도 상승하고 저 유튜버입니다. 좋아요, 구독, 제 영상 때마다 조금만 더 광고 도와준다면 저도 더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꾸 돌아가니까 8674-8706번입니다. 해당 번호로요. 나는 창구 물량들이나 세력들 김대위 보좌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을게 하시는 분들 필승 문자 주시고요. 내 계좌 이번 기회에 싹 한번 훑어보면서 나도 케어 한번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 있죠. 희망이라고 보내주시면서 꼭 종목명을 주셔야 합니다. 종목명 우리 HLB면 H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평균 단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사진 찍어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 제가 시간 안 쓰더라도 절저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수익 종목 통해서 손실 중인데 계좌 한번 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선이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허투루 안 드려요. 얼마에 잡으시라고 원단위까지 정확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무슨 타이밍?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제일 중요하죠. 이 매도 타이밍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을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수익 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위 비슷합니다. 제가 장중현에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반드시 이 어려운 장 승리하는 데 제가 보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 승입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